하나님의 말씀은 사대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죄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해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 지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화요일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도하고 찬미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비극과 고통. 그것은 어디에 오는가? 그것은 바로 두 가지에서 옵니다. 바로 탐욕과 권력의 남용에서 오는 거죠. Greed and abuse of power. 바로 인간의 탐욕과 권세의 남용. 그것이 모든 인간의 비극과 고통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보금을 전파하고 있는데 핍박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핍박이 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자육해 주었던 악령의 역사를 물리쳤었던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익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격분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말씀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바로 종, 그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죠. 그 주인들이 그 점쟁이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다가 그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들어오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 저자는 뭘 말하죠? 저자는 시장을 말합니다. 마켓플레이스를 말해요. 왜 저자로 끌어갔는가? 그것이 바로 퍼블릭 플레이스가 되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시장 바닥에 바로 재판정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거짓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 과정도 생략한 채 바울과 신라를 정지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엄청난 고문을 가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은 그 이후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등전 16장 37절이군요. 4등전 16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이 생략된 채 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말씀 속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재판 과정의 생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권 문제가 개입된 상태에서 탐욕스럽던 사람들이 거짓 송사를 하고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을 건너뛰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남용해서 바로 이 greed와 abuse of power 탐욕과 권세의 남용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에게 핍박과 고통이 가해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불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인간 사회 속에서 권세가 있는 자가 권세가 더 적은 자를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군림하고 고통을 주고 불의와 빗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재물과 권세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money and power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만일 죄성이 발동해서 money에 대한 탐욕을 품고 power를 abuse,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남도 고통과 비극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고통과 비극에 빠져들게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money and power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권세의 남용의 덫에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가 대대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탐욕과 권세의 남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그 money와 power가, 재물과 권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는 청지기 의식이죠. 나는 매니저일 뿐이다. 온호는 따로 계시다. 62편 11절에 보면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속한 것이냐 그리고 영구히 내게 속할 것이냐 착각하게 되는 데서 권세의 남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정 이간 동안 맡겨주실 때가 있죠. 재물도 권세도. 그런데 착각을 해서 그것이 내 것이냐, 내게 속한 것이냐, 언제까지나 내게 속할 것이냐 생각하는 데서 탐욕과 권세의 남용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우리에게 재물 주심도 권세 맡겨주심도 다 봉사라고 남을 위해 쓰라고. 인간의 비극과 고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남을 위해 쓰라고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도 권세의 남용도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시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매니저다. 나는 청직이다. 나는 스티워드다. 그리고 그것은 남을 세우도록 남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청직의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그 탐욕과 권세의 남욕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습하고 어둡고 그리고 암담하기 짝이 없는 깊은 토글 속에 갇히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지 그들이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상처 그리고 암담한 현실 그리고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거동의 부자요. 이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미하였다. 기도하고 찬성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이 낙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두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성할 수가 있었을까?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성할지니라. 이런 중요한 말씀은 주소를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느 책에 나옵니까? 신약성경 야고보소 5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소 5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소 5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소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성할지니라. 발과실라가 처음부터 즐거워할 수가 없겠죠. 몸은 매맞은 상처로 아파오고 그리고 정신은 그 어두운 토글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낭망이 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성할 수가 있었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성할 수가 있었는가? 그들이 고난당할 때 뭐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일에 하나님 말씀 증가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바라라, 피하라, 토하라 하는 거죠. 기도는 바라라, 피하라, 토하라. 기도는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돌이켜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여 달려 나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바피토를 기억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어여 찬성하리로다. 바울과 신라가 그 어두운 도굴 속에 그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밝아지고 암담한 현실 저 너머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기도로 이끌고 즐거움이 찬성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욕기 35장 10절에 보면 Song in the night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여건과 상황이 어두운 밤처럼 느껴져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 그때 내가 부를 찬성이 내게 주어집니다. 바울과 신라가 바로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령 속에 Song in the night 밤에 부르는 노래를 주셨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오려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대로 우리도 발과 신라처럼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낙망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진동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우리를 메어 놓고 있었던 모든 고통과 시름, 근심과 걱정 그리고 시험과 환란이 모든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삶 속에 얼금에 있는 모든 결박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매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살브라질의 김용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